뚜따따따 뚜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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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뚜따따 우리 뚜따따 오늘은 어디로 놀러갈거에요? 아기엄소들 집에 놀러가요 뭐하고 놀건데 숨바꼭질이요 막내엄소가 숨바꼭질을 아주아주 잘하거든요 그래 아유 아빠도 섞여서 놀고싶다 다만 밖에 나가서는 늘 조심해야된다 네 아빠 모두 함께 외쳐요 뚜따기와 이 아기엄소들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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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기엄소들 오늘의 이야기 늑대와 아기엄소들 어머머머 우리 아기엄소들 모두 모여라 우리 아기엄소들 모두 모였니 네 자 그럼 우리 아기엄소들 머리가 복슬한 우리 첫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앞발에 분홍털 우리 둘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커다란 커다란 왕배꼽 우리 셋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두개가 커다란 우리 넷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꼬리가 동그란 우리 다섯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가슴에 까만존 우리 여섯째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커다란 리문을 단 우리 막내 또 어디 숨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짜잔 엄마가 또 찾았지 네 엄마 짜자자자자 우리 막내까지 모두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봐 네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그 누가 와도 절대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왜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잖아 아 무서운 뚝대가 나타나면 어우 큰일이지 무서워 그래 그래 엄마 엄마 그런데 내 친구 뚝딱이가 오기로 했는데 어떡해요 뚝딱이도 열어주지 마요 뚝딱이는 우리 친구잖니 그러니까 뚝딱이는 열어줘도 되지 짜자자 엄마 얼른 시장 갔다 올게 네 엄마 그래 기다려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잠궜어 잘 잠궜 돼 엄마 갔다 올게 네 자 엄마 말씀 잘 들었지 낯선 동물에게는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응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내야 놀자 아 뚝딱이다 내가 문 열어줄게 잠깐 진짜 뚝딱이가 많은지 확인해 봐야잖아 뚝딱이라고 했지 어 그럼 막내엄소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엥? 그거야 숙박콕질이지 띵동댕 뚝딱 어서와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언니들도 다 있었네 막내야 우리 숙박콕질 하자 좋아 자 진짜 알긋살긋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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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봤지 여무서 엄마 시장 가는 거 봤지 봤지 그건 바로 바로 좀 있으면 우리 배가 곧 부르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적절 실시 실시 이웃집 아저씨인데 문 좀 열어주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어 너희 집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잠깐 엄마가 낯선 동물에게 문 열어주지 말랬잖아 아 그렇지 지금은 안 돼요 이따 다시 오세요 이 녀석들 만만치 않은데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 그렇다면 내가 도전 도전 엄마 말씀대로 낯선 동물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늑대들이 완전히 포기한 걸까요? 준비됐지 준비됐어 두 번째 작전 실시 장난감이 왔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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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엄마가 낯선 동물한테 문 열어주지 말랬잖아 아이고 그렇게 망설이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다 가져가요 가져간다 도전 공짜 공짜 고맙습니다 내가 얼른 가서 엄마 모시고 올 테니까 너 빨리 숨어. 넌 숨바꼭질 대장이잖아. 얘가 숨으면 절대 못 찾을 거야. 어서 숨어. 잡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상하다. 한 마리 더 있어야 맞는데? 아, 괜찮아. 여섯 마리도 배부를 거야. 자, 그럼 그냥 잡아먹자. 아, 배불러. 뭐 먹었더니 졸리네. 한숨 자자. 낮잠 자자. 아, 배불러. 다들 어디 간 거야? 막내부터 찾아봐야 우리 꼭꼭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 막내야. 엄마야. 이제 나와도 돼. 엄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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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리다. 엄마야, 엄마야. 아유, 이 못된 늑대들. 뚝딱아, 날 좀 도와다오. 네. 이 늑대들의 배를 쑥! 넣어야겠어. 네, 알겠어요. 머리가 곱슬한 우리 첫째. 네, 우리 첫째, 여깄어요. 앞발에 분홍털 우리 둘째. 네, 둘째, 여깄어요. 커다란 왕배코 우리 셋째. 네, 셋째, 여깄어요. 두개가 커다란 우리 넷째. 네, 넷째, 여깄어요. 꼬리가 동그란 우리 다섯째. 네, 다섯째, 여깄어요. 가슴에 깎은 줄 우리 så sandwiches. 네, 여섯째, 여깄어요. 커다란 리본일단 우리 막내. 네, 막내 여깄어요. 아이, 고맙소, exempel다. 자, 그럼 이제 이 못된 늑대들을 한번 쫓아내볼까? 자, 그럼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사냥꾼이 나타났다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자, 그럼 모두 준비하시고. 시작!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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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딩동댕!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함께한 사랑스러운 펌기펌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펌핑! 퀸퀸어!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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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두의와 친구들! 펌핑 펌핑 펌핑! 피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즐거운 마리오! 나잘라! 서잘라! 펌기맨 펌개골! 펌핑 파워! 뚝딱이와 압박! 뚝딱딱딱 뚝딱딱 뚝딱딱!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퀸퀸퀸!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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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모두 박수! 박수! 땅이 뻗이도록 뛰어보자! 하늘이 높아도 올라보자! 지구보다 빠르게 돌아오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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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흔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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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야! 친구들! 사랑하나!